안녕하세요 블랑준이 입니다 오늘은 체인 스티치의 다른 실을 휘감아서 완성하는 휘프트 체인 스티치에 대해 배워 보겠습니다 먼저 체인 스티치를 해주세요 시작점에서 바늘을 빼고 다시 바늘을 시작점으로 넣으세요 완전히 잡아당기기 전에 한 땀 앞으로 바늘을 가지고 나오고 실을 바늘에 걸리게 해서 바늘을 잡아당겨 주세요 그러면 이런 고리가 만들어지죠 체인 스티치는 이 과정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체인 스티치의 마무리는 만들어진 고리의 바깥쪽에 바늘을 넣어서 고리를 고정하면 됩니다 이제 다른 색 실을 가지고 이 체인 스티치를 휘감는 거에요 시작은 첫번째 고리의 중간 옆에서 바늘을 가지고 나오면 됩니다 그 다음 체인은 바늘이 나온 반대쪽 그러니까 첫번째 체인에서 실을 아래쪽으로 가지고 나왔으니까 두번째 체인은 실을 위쪽으로 가지고 와서 아래로 통과시켜 주세요 원단은 통과하지 않고 체인의 아래쪽을 통과시키는 거에요 중요한 건 실을 통과시키는 방향은 항상 같아야 합니다 저는 위에서 아래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계속해서 위에서 아래로 동일한 방향으로 실을 통과시켜 주고 있어요 어느 쪽으로 휘감 든 상관은 없고 방향만 동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휘프트 체인 스티치의 마무리는 마지막 체인 스티치 아래로 바늘을 넣어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꽈배기 모양의 휘프트 체인 스티치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만든 핑쿠션 둘레를 휘프트 체인 스티치로 꾸며 보겠습니다 핑쿠션에 사용했던 이 색상을 사용해서 통일감을 주도록 할게요 핑쿠션이 완성된 상태라 매듭을 안쪽에 숨길 수가 없으니까 매듭 없이 휘프트 체인 스티치를 할게요 핑쿠션 속으로 바늘을 넣어주시고 체인 안쪽으로 바늘을 빼주세요 매듭을 안 지었기 때문에 실이 완전히 빠지지 않을 정도로만 잡아당겨주세요 다음 체인 안에서 살짝 뒤로 한 땀 갔다가 앞쪽 체인의 옆으로 바늘을 가지고 나오세요 이렇게 하면 매듭을 짓지 않아도 실이 빠지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휘프트 체인을 해주세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적당한 지점에 바늘을 넣어서 5트 체인 스티치를 끝내시고 동시에 스티치 아래쪽 살짝 옆으로 바늘을 빼주는 거에요 두꺼운 스티치라서 아래쪽에 숨겨서 마무리를 하면 잘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시작했을 때처럼 살짝 뒤로 한 땀 갔다가 핀쿠션 멀리 바늘을 빼주세요 그리고 튀어나온 실은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체인 스티치로만 둘레를 수놓았을 때보다 더 입체감이 느껴지죠? 꽈배기 모양의 귀여운 히프트 체인 스티치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지금까지 블랑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